여기서 제가 해줘야 될 건 무엇입니까? 아주 어려운 리부트 공간인데요. 자 일단은 마이스토링을 제작하셔서 별을 달아셔야 될 것 같구요. 이제 고귀한 EPI 반지의 퀘스트를 통하여 고 EP를 만드셔야 됩니다. 그렇겠죠? 아니면 이벤트 반지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 그리고 인퍼 말고 마력벌을 띄우셔야 되구요. 어 그 다음에 혼목이 열심히 해서 더 주원주 해서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환불 던져도 되잖아. 메커도 동일하게 환불 던지시구요. 어 유니크로 올려야 될 것 같구요. 환불 계속 주기적으로 던져주시고 어 아 작도 없지. 9%도 언젠간 만들어주시고 이것도 좀 추업 좀 돌릴 필요가 있겠네. 환불 던져주시고 이것도 조금 환불 던져주시고 아유 아깝다. 이것도 환불 던져야겠다. 어 노바 히르메스의 부츠 타일로 어 별도 하나 달아놨군 별 제가 두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내꺼 아니지? 아까 내꺼였으면 했을텐데 아쉽고 어 레전드리 띄우시구요. 별 다지고 열심히 잃기해서 앱솔 세트 만드시고 장갑은 만드셨네요. 장갑도 레전드이고 블랙메탈 앱솔 만드시고 지옥의 물꽃 추업 좋은걸로 만드시고 앰블럴 만드시고 벨트 타일벨트 얼른 뽑아오고 성베도 강한불 던져버리시고 실블링도 만드시고 다 됐다. 다 바꿔야 되겠군요. 오케이 마무리 감사합니다. 리부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